아 여긴갑다 아 1번 뭐라 되어있나 보자 트레킹은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책임지는 자유행위입니다 미리 코스 정보와 주의할 점을 꼼꼼히 체크한 후 15km 5시간 걸리네 아 요렇게 도는가 보네요 여기서 스태프 적는갑다 아 알쓰요 여기서 첫 도장 찍고 들어가는거네요 2장 된갑니다 찍어볼까 예 아 요 도장 있네 예 1번 잠시만요 올레 시작점 스탬프를 찍음으로 드디어 본격적인 올레 1코스가 시작됩니다 잠깐 올레길을 걷기 전 준비할 것이 있는데요 제주 올레는 가게가 없는 곳이 많으므로 마실 물을 따로 챙겨가야 합니다 또한 변덕스러운 제주의 하늘은 언제 비를 내릴지 모르니 우비나 방수점퍼를 챙겨가는 것이 좋습니다 강한 제주의 햇살을 피하기 위한 자외선 차단제와 선글라스도 필수 마지막으로 아름답고 깨끗한 올레를 위해 쓰레기봉티를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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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